방문한 대기장 2번째 대기장 4번째 대기장 4번째 대기장 3번째 대기장 4번째 대기장 가치고 잡혔어? 잡혔어요? 몰라 이거 이상한 놈이야 이거 먹을 수 있나요? 먹을 수 있어 보이지 않아 이상한 가재 근데 이상해요 못 먹을 거 같아 못 먹는 거야 돼 이거 그만해 주질련대 주질련대서 먹는 거 아까 그 새우 앞에 그 찍게 달린 새우 새우에요?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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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뭐가 쓰네 그거? 그거 맛있다 맛있다고 그랬어 안 잡혔죠 형이? 물살도 너무 세고 물 뒤에 다 먹었어 이상한 담궈놓고 한 두 시간 내에 딱 번져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끓였어 송살이라도 많이 잡혔어 송발을 철저히 잡혀다 다시 한 번 더 실어 설치해 놓고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와 여기 하면 또 재규어니까 제가 되든 안 되든 재규어를 찾아서 헤매보고 저하고 종혁이 종혁이하고 둘이는 재규어를 좀 찾아보고 네 사실은 재규어가 이 부분에 사는 육식 동물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동물이라고 중남미에서 응 중남미에서 그래서 정말 넘발치라도 볼 수 있으면 성공한 거고 꼭 봤으면 좋겠다 이제 한 번 되든 안 되든 한 번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가다가 조심해서 갔다 오고 너무 무리하진 말고 내일 아침에 보자 파이팅 하하하하 양면해 보시죠 프레시 생겼지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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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구어로 자구어로 첫번째 이 자구어로 두주일 이 자구어로 이 자구어로 이 자구어로 자구어로 여기 자구어로 자구어로 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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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체에 자기 형님 표시해 놓은 거래요 정글 안내는 중 친구가 오늘 정글을 안내는 중 정글 안내는 중 정글 안내는 중 정글 안내는 중 대교 전문가가 자문을 구하니깐 상수가 토동 중에 나와있어요 또 하나의 지역에 と겨낼 거에요 따로 근무 처리 자 그럼요 자고파 여기 자고파 다른 해 자고파 지지 조긍 이리와라. 이리와라. 작품하구나